체계적인 성경의 진리가 이해되도록 도우며 성경 통독을 훈련하는 사단법인 생터 성경사역원 전남 서부지부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생터인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남 서부지부장 박갑성 목사는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빛을 발현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동역하는 생터 성경사역원 구성원들이 보금과 하늘 소망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생터 성경사역원 원장 이해실 사모도 함께해 전문 강사스쿨 졸업생들이 사역 가운데 갖게 된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쪽 보금서를 읽히기 위해 전국을 다녔던 조선시대의 권서인과 같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자고 격려했습니다.